자켓 사진 찍는 것 같으니까 좀 부끄럽거든요. 먼저 옷찌개! 아니야 인생샷 찍어 이거나. 진정해 빨리. 나를 찍어주는 여러분도 인생샷인데. 눈이 전혀 안 보이네. 내가 또 이번 키 컬러가 레드였잖아. 정말 찰떡이다. 근데 눈이 왜 여기만 안 오지? 저기는 되게 많이 나온 거 같은데? 여기 한 번만 사주면 안 돼? 눈이 나온 건데요? 되게 자연스럽게 그.. 약간.. 알겠어요 알겠어요. 약간 칩 5cm부터 가졌지. 여기 완전 영어 마을이야. 여기 완전 영어 마을! 우와! 누가 봐도 영어 마을! 아니 여기 미국이야. 아 죄송한데 그 모닝커피 누가 한 잔만.. 죄송한데 그 약간 눈 감고 신났어. 알겠어. 이거 슬로우 모션이거든요? 알겠어. 자 갈게요. 오 좋았어요. 안녕하세요. 이혼아 여긴 거 같아. 앉아볼까?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20등신이야? 나 거의 무생고.. 지금 인터넷 쇼핑몰 하면.. PD.. 몰라. 이거 보지 않아도 웃겨. 이거 봐. 아 이거 진짜 아니다. 아 이거 진짜 아니다. 너의 인생 다리기를 타려고 했는데.